말 돌리지마 말 돌리지마 말 돌리지마 말 돌리지마 배워할 때 말 돌리는게 정확히 뭐 돌리는거죠? 주제나 이런거 주제를 바꾸지마 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말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say, tell 이런게 들어갈거 같은데 주제를 돌리지마 주제가 영어로 뭐죠? subject? 바꾸다 이유면 don't change the subject 라고 하시면 돼요 주제를 바꾸지마라 말 돌리지마라 don't change the subject don't change the subject 나 영어로 볼래요? 날씨 좋다 그쵸? don't change the subject 하하 으! 하하핫 하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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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